계속해서 하나 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 이야기인데요. 연결식이 오늘 오전 고향인 전남 나주의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육군 12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고인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영면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훈련병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숨진 훈련병과 같은 부대에 복무 중인 동생이 있다고 밝힌 한 작성자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띄었어요. 12사단의 공식 입장 발표를 요구하고 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12사단에 많은 훈련병이 가 있기 때문에 이 훈련병들과 관련된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글을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12사단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고 관련된 상세한 어떤 설명을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대장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지만 안전사고,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훈련병들의 가족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지금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사과나 입장 표명,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이것을 발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는다는 지적인데요. 또 인터넷 게시글 보면 댓글로 어디 어디 사단 훈련병 엄마다라고 하면서 댓글로 상세하게 어떤 사항들을 설명하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40kg를 만들어서 3시간 동안 팔굽혀펴기, 얼차례, 벌 여러 가지를 주는 과정에서 사망한 훈련병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파열돼서 시퍼렇게 된 채 누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절하는 척 했다라고 알고 이송을 안 했다. 그러니까 후속 조치도 굉장히 지연되고 제대로 조치가 안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지적도 있고 소변에서 까만 물이 나왔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이 댓글은 삭제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제보와 의혹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 왜 죽음에 이르게 됐고 이렇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을 놓친 것인가.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숨진 훈련방과 관련해서는 군기훈련 관련 규정이 위반됐다라는 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이 가혹 행위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 12사당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조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망한 훈련병을 지휘한 중대장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중대장이요. 군 당국이 멘토를 배정하고 심리상태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또 이 중대장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일부 누리꾼들이 신상정보도 무분별하게 공개를 하면서 중대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굉장히 거세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업무상 가실치사, 군영법상 가혹행위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조사를 위해서라도 사실 신변이 확보될 필요가 있어서 본인이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고 여러 비난에 마음적으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했다라는 것인데 이 때문에 왜 가해자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보다 훨씬 더 먼저 심리적인 지원을 받느냐 이런 점이 지적되고 있는 거고요. 또 온라인상으로서는 이 중대장 이에 같이 훈련받은 사람의 심리적인 고통과 죄책감이 더 크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 먼저 챙겨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해당 부대에서는 나머지 훈련병들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심리상담한다라는 것이고요. 개별 면담을 통해서 심리관찰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게 조사를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철저한 조사를 앞서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이나 지금 심리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심 있는 사회 사건 사고 소식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과 오늘 시간 함께했고요. 손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서яли